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지금 현재 두 명씩 완전 무료로 다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호텔 2박 3일 주식 여행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품 중에 가장 좋을거에요. 두 분이서 제주도 가셔가지고 여행하시면서 그러시기에 11월에 가거나 12월에 가면 유료할 수 있는 공학생이 아직 없어요.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책정돼서 나오니까 아마 1,2만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담당자 명함이 있을겁니다. 그 명함으로다가 여러분이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명이 되고 저희 회사 다운투어 다 함께하는 우리라는 뜻의 다운투어입니다. 여기에 두 명 그 다음에 또 두 명이 더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금시장까지 받아주시고요. 제가 행운 상품을 모시겠습니다. 제주도 2인 무료 이용권인데 이건 남녀가 가시거든요. 정선인 것 같은데요. 김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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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2인 무료 이용권이 2인 무료 이용권이 들어갔는데요. 김건님. 김건이 어떤 전화가 들어있고요. 이새 받아봐요. 김건님. 아니면 저 주셔도 돼요. 받으시고 만약에 양거하실 수 있으면 양거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양거하셔야 돼요 저한테 양거하셔야 돼요 저한테 양거하셔야 돼요 저한테 양거하셔야 돼요 저한테 주막을 보내세요 여기 받으시고요 사진 찍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테리오 준우승을 시상하겠습니다 시테리오 준우승 시상은 우리 김경원 전무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자 준우승 부산 트로피 삼성 피트리스 50만원 상득품 무료기업권과 알패스 턴블러를 드리겠습니다 남자 여자 두 분을 호명하면 나와서 시상해주세요 전명진님 전명진님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 70점 이탈을 치셨습니다 심테리오 자 김숙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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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0점 8파 자 도모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보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 행운상을 더 드려야 되는데 상품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제 심페리오 오순과 메달리스트 두 분이 남아있는데 지금 그게 커피인가요? 커피?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섯 분만 두 개씩 해서 다섯 분만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한 점 네 박스 구해서 네 박스 구해서 네 분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있지만 여섯 분 가요? 네 홍춘편님 홍춘편님 네 앞으로 나오시고요. 혹시 명함을 좀 뽑아주세요. 명함이 바닥이 안 잡히는데 명함이 없어요. 명함을 다 체인해서요. 낙하 번호를 한 것 같은데요. 경지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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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경지수님 네 김미경님 김미경님 네 나오세요. 안일성님 안일성님 앞에서 나오세요. 아 받으셨어요? 아 받으셨나? 아 받으셨나? 아 받으셨나 잠깐만요. 당소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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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네 앞으로 나오시죠. 자 네 분 계세요. 아 시상으로 우리 저 김일섭 대표님 잠깐만 나오세요. 자 지금 이 커피를 상처내주신 사장님이십니다. 자 한 번 깨 하나씩. 넷. 갓. . . 이런 구 . 네, 앞에 봐주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승과 배달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오늘 라운징 하시면 수고하셨는데 오늘 이쁜 모습으로 골프 실력보다도 이쁘게 골프를 치시고 이쁘게 입고 오신 분들들은 베스트 드레스 상을 시상을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드레스 상은 여자분이다. 자, 엄재영 회장님께서 잠시 시상을 도와주시고요. 엄재영 회장님, 잠깐만 도와주세요. 엄재영 회장님. 엄재영 회장님, 어디 계세요? 잠시만 도와주시고요. 자, 베스트 드레스 상은 건강식품 35만원 상당의 플라토밤이라는 건강식품인가요? 네, 의도를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상 받을 분. 자, 이우수님. 이우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복성해 주십시오. 조금만 옆으로 오세요. 조금만 옆으로요. 네, 됐습니다. 잘 찍겠습니다. 앞에 오시고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스코어가 제일 베스트 스코어. 제일 잘 치신 분께 드리는 메달리스트 상입니다. 자, 메달리스트는 프로피아 보상 남골프팬 여자분은 화장품 7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 화장품이 한밭 소재와 주민세포 소재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질 수 있는 이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 너무 많이 다 몰려드리는데 굉장히 좋은 화장품 센트라고 합니다. 자, 남자, 여자분, 메달리스트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겠습니다. 자, 한빛, DNS, 이원하 회장님. 그 다음에 노천환 대표님 한 번씩 나오셔서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시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자분. 강치구님. 강치구님. 강치구님 나오죠. 오늘 여러 박수 한 번 주셨습니다. 자,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자, 한빛, DNS, 이원하 회장님께서 강치구님께 시상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잠시만요. 사진 같이 한 번 찍으시고요. 네, 앞에 보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잠깐만, 거기 서 계세요. 아, 지금 강치구님은 우리 프로들 몇 분 참가하셨는데 프로님들보다 좀 성적이 더 우수해서 좀 창피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자분 모시겠습니다. 여자분 구순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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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순이님, 구순이님 대표님께서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이블이 다 모여서 다시 한 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가운드에 들어가시고요. 보석이 찍으시고 네이브 보시고요 자 앞에 보시고요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이브 예뻐지세요 네이브 같이 있어요 네이브 같이요 엄청 예뻐지겠네요 조금만 붙으시고요 저 바르면 막 미인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에 봐주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67달 주신 분은 우리 아시아폴비언장의 티로서 등록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신원의 기업은 오늘 10대기업 5승만 남았는데 지금 태군상 상품이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자 오너스 보스턴백 4세트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백 한 개는 어떤 게 골프백이죠? 골프백 1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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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백 3개가 남았나요? 3개? 자 이걸 행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행운처천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모스터벡 3개는 우리 김정은님께 도와주시고요 명함이 없습니다 명함이 없습니다 고스터벡 1개원 김경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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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니 이거 자살을 내야 되니까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돈을 내야 돼요 자 김명형님 김영형님 우리 거기 오시네 아까 대리신상하셨네 이현아님 이현아님 자 네 분 자 네 분은 시사원 전부님께서 도와주실거에요 자 이 분은 받으신 분들은 기부가 10만원까지 이상이랍니다 아니 이거 뭐 가족끼리 봐도 자 내 가족 안되는데 내 가족 안되는데 네 네 앞에 보시고요 사진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두 분은 받으세요 두 분은 받으세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 골프백 세 개를 추첨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만 하나만 추첨 네 네 빨리 오십시오 네 사진찍겠습니다 앞에 오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사은품 안받으신 분 계세요? 사은품 안받으신 분 사은품 사은품 안받으신 분 여기 안받으세요 어디 안받으신 분 나오세요 저희보다 안받으신 분 빨리 나오세요 물건이 어디 있어요? 지저라고 그럴 거예요 도구를 도구를 야 너 풀루는 것 안좋아 안좋아 안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내하고 나오신 분들만 참 많아요 고맙겠습니다 sim 지금 오셔서 이렇게 많이 안받으셨어요 사은품을 네 안 받으신 분 없죠? 아니 안 나오시면 무효하니까 나오시는 분들은 제외하겠습니다. 굴레에 나가시면 안 나오세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안 받으시면 나오셔야겠어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두 분씩 돌아서서 가위바위보 빨리 하세요.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만 나오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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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두 분 하세요 두 분 두 분 하세요?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일단 하세요 둘 둘 하나 또 해? 둘 또 하세요 자 둘이 우리가 있어요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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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둘이 자 가위바위보 아니 아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과 헤르침 형과 헤르침 형과 헤르침 자 이제 남아예금 상품은 다 나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마음껏 오늘의 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시테리어 우승자만 남았습니다 우승자 두 분을 시상하기 전에 시상을 부어주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경호 부회장님 그 다음에 이영은 사무촌장님 두 분이 나와서 남자 수상과 여자 수상을 연기했습니다 자 오늘의 시테리어 남자 우승입니다 부상은 트로피 그 다음에 골프팬 여자분도 동일합니다 자 남자 우승 정종기님 정종기님 자 다 뿐 나오세요 68점 상탐다 자 여자분 정종기님 정종기님 자 70점 높아 두 분 나오셔서 자 남자분은 김경호 부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고요 여자분은 이영은 사무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고요 자 골프팬 드로피 부상입니다 한 발만 옆으로 갈게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9월 2일 월요일인데 월요일 시작부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좋아서 그나마 성적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코스는 PDH가 좀 어렵게 있어서 성적들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성적이 많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다음 다음에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빛 DNS와 함께하는 전국 소녀소녀가정도끼 골프대회의 기금 전달식을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자 오늘 소녀소녀가정도끼의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행사에 기금을 조금씩 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고 그 규모로 해서 전달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DNS 회장님 시합장 가면 전달식을 중간하실거죠? 하루를 위한 경기 자 지금 주실거에요? 이제 주실거에요? 네 도망크같은 경우는 콩주사 측은 목표 기금을 잃고 아직도 목표가 있어요 일단은 전달식 목표가 안좋아요 목표는 안좋아요 이걸로 하시고 박수 제일 높네 박수 한발만 옆으로 와주세요 한발만 옆으로요 네 됐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전국소년소대학과정독교골프대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집에 모사일 귀가하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호기와 위원님들 그 다음에 관계자분들 사진세력이 있으니 잠시 머물러주시고요 자 오늘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패 그렇다 jek 8 1 감사합니다.